4화 시작 자, 이걸 꼽으러 준 다음에 이걸 내와요 이걸 내와서 다시 보풀어주고 요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걸 또 쓸 일이 있을까? 없을까? 이 게임을 항상 쓸 일이 있어 오오 업그레이드 다 챙길 거 챙기고 먹을 거 먹을 거 이거 먹고 상자는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사다리가 있죠? 이걸 타고 올라가려고 아잇 아잇 오케이 가자 왜? 왜? 왜 싸워? 무슨 일 있어? 왜 싸워? 이 새벽 4시 반에 지금 다 잘 시간에 지금 보스전인데 좀 긴장 좀 하자 긴장 좀 보스전이란 말이야 아잇 어? 샷건탄이 없지? 아잇다 자, 저기다 꼽아놨죠 애를 애를 여기다가 저걸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지? 야아 묘기 보여주네 붙어보자 임마 멈춰놈 던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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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서 토스 이렇게 때리다보면 제 어깨에 차고 있는 저 보호대가 사라져요 아잇 아,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차웃네요 보, 보호대가 벗겨지면 바아로 구멍난 가슴을 가슴을, 가슴을 쓰면 이게 약점이 기생충이 빠져나오죠 일단 피의 삼분에 를 뺀거야 일단 피의 삼분에 를 뺀거야 어이구 깜짝이야 아아 등대 등짝 놀랬네 그냥 어이구 빨리와 샷건탄 40발 이 정도면 충분하죠 어딜 던지시나 여기 샷건탄 또 있어 어이구 어이구 자 피하는 척 하면서 살짝 아이 실패 실패 빨리 피해줘 빨리 피해줘 이제 이러다가 통을 던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가 난 기회지 자 머리를 맞춰줘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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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지금 허여잖아 끝났어요 허접한 놈 야아 저거봐 진짜 치상아 진짜 내가 여자라서 뭐라그러는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벌써 두 번째 보지만 와아 힘들 땐 안 도와주고 끝나니까 나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막 정말 재수없지 않냐 저거 근데 이쁘니까 봐주지 이쁘면 다 여기서 돼 에스코트 또 에스코트하래 얘를 아우 어 장포라 고맙다 렛츠고 잠겼어? 그러면 니가 문을 열 동안 나보고 보호하란 얘기지 안봐도 비디오지 다 열었어? 빨리 가자 얼른 얼른 야아 그래 복수야 빨리 많이 패 많이 패 많이 패 세대만 더 때려 한대 두대 세대 됐어 벌을 받아야 벌을 그럼 니가 죽여 난 안도와줄거야 니가 죽여 난 안도와줄거야 잘 싸운다 아이 도움이 안되네 잘 싸운다 아 난 총알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써는거에요 네가 쏘아 나 안써 아 악 살려줘 살려줘 잘쌌운데 오어엉 잘쌌어어 Mossade 이거 어떻게 된거여 아이씨 아이 착하게 살께요 착하게 살아야지 탄창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동안 여기를 디펜스를 해야 돼 디펜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전기 철조망이기 때문에 애들이 기어 올라올 때 이 전기를 가동시키면 감전사에서 죽죠 오지? 달라붙었을 때 시간을 되돌려 애들이 붙어서 죽죠 이쪽에 또 오면 또 한 번 해주고 이쪽에 오면 한 번 해주고 나중에는 많이 몰려오니까 붙여주고 이러다 보면 한두넘은 꼭 넘어와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지금 해주고 아 넘어왔어 하나 그러면 죽여야지 뭐 자 또 한 무리 너무 안 돼 엘리베이터 계속 올동안 방어해야 되니까 지금 아 한 놈 넘어왔다 얘도 넘어올듯 아이 계속 몰려오네 저 사람들도 다 한 집의 가장이고 한 집의 아들이었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다니 한 집의 아들이었겠지 거의 다 버텼다 이제 엘리베이터 올 때 됐는데 아직 안 오나? 와 엄청 넘어와 오 됐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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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왔어 왔어 살았다 야 머릿결 봐 툼레이더의 라라크로포드 같은데 하늘거리지만 않을 뿐 정말 엘라스틴을 쓰시나 어 만났네 박사님 여기서 만나자고 했죠 어 그러게 레포데 걔도 닮았네 조이 데미체프 장군이 자기 사리사역을 위해서 이 TMD를 사용하려고 했구만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야 욕심이 화를 부른 음 음 살아남은 사람들 다 좀비 막 돌연변이 되고 막 모든 사람들을 다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격리가 됐군 완전히 섬 자체가 하긴 방사능이 완전히 오염됐으니 아직도 체르노빌에서는 사람이 못살잖아요 방사능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식물도 자라고 하니까 50년이 체르노빌이 몇 년 몇 년 한 30년 30년 되지 않았나 흠 흠 흠 한 30년 됐을 거야 오우 막 소련이 세계정복을 하려고 무시무시하구만 스탈린 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또 나한테 임무를 줄 거야 분명해 소비에티 연방이 세계를 파괴하기 전에 나보고 막으란 소리네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잘 봐요 얼굴 잘 봐봐요 1950년에 50년에 32살이었는데 지금 2010년이니까 50 년이 지났으니까 80 82 이건 이 얼굴은 82의 얼굴이 아닌데 암만 봐도 정말 곱게 늙으셨네 아 이런 종이쪼가리 필요 없다고 아이 좀 어 그때 못 먹었던 이게 이렇게 많았구나 와 씨 아 하나는 낚였네 오 저렇게 많았었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나 혼자 가랍니다 흠 흠 여러분들이 쓰읍 나이 들 때쯤 되면 100세까지는 다 살겠지 그 정도까지는 평균 수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자, 이거 먹고 또 TMD를 다른 기능, 이제 나선환을 만들 수 있죠 나생간 됐스 데드락 자아 딱! 싸주면, 시간이 정지 이번에는 저걸 꼭 먹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, 이거 이리로 그냥 가면 먹는 거였는데 저번에도 못 먹고 가가지고, 아 이번에는 좀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이걸 안 먹고 가가지고, 아, 고생 많이 했어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건 아니에요 됐다 업그레이드 또 해야지 샷건 업그레이드 해야지 샷건 데미지 여기서 원래 떨어지고, 떨어지면은 다시 못 올라가요 그니까 못 먹는 거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먹을 수 없지 여기서 떨어지나? 이거 봐 이거봐 2초 스포 저글링 나오는 곳 원래 소련 러시아어가 이렇게 알파벳이 반전이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아 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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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창이랑 빨리 챙기고 랭크 부족하니까 아이템 다 먹고 왠캑 문을 열면 시작이야 탄창 여덟 발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야 안 돼 탄창 탄창 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저글링이 진짜 무서워 아우 오케이 이 정도면 뭐 깔끔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거 왜 안 열리지? 어 좀 딱 준비하고 가야 돼 준비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아잇 어어어 살려줘 죽을 뻔했네 아 피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걸 뽀개주고 가야 되죠 40발 40발 한 마리 더 에헤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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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불쌍한 장면 아이고 아이고 저기 두 번째 보스인데 울트라 리스크 어이거 어이거 무기 업그레이드네 야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피 저 정도면 괜찮아요 피 하나 나왔네 두 번 두 번 때려주면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이 이 캔 스멜 유 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어어 깜짝이야 여기서 좀 약이 많이 필요한데 두 번째 보스가 날 괴롭히기 때문에 야 오지마 나 괴롭히지마 괴롭히지마 까아 어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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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 아직 괜찮아요 보스는 아직 아니라서 그래서 딱 울트라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히드라 왕? 퀸 히드라? 그걸 수도 있고 오우씨 찍 할 뻔했네 찍 흠 음 타아 사망치와 하아 자기는 지름길로 와가지고 난 개고생하고 갔는데 시 시키기만 하고 템이라도 좀 주든가 치사해 치사해 음... 자... 어우 이거 총알 아까운데 아까운 총알 둘 두개 먹고 야...여기 이렇게 많이 주는거는 주변에 뭔가 업그레이드 할게 있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도 있네 숨겨놨고 여기도 있고 여기서 점프해서 가는거죠 헬스팩 고맙다 너의 그런 희생된 죽음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거야 약을 못먹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손에 들고 디스 이즈 오디오로그 피터 니콜스키 디스 이즈 오디오로그 피터 니콜스키 이놈 스끼 아이템이다 알차게 먹었군 둘 좀 있으면 그 여자를 또 만나겠네 한탕 항상 사광 종료되면 나오는 여자 아휴 아휴 정말 싫어 그 여자를 진짜 얼굴 이쁘니까 내가 봐주지 만약 안그랬으면 에휴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 없겠지 에휴 에휴 크흠 포뮬라가 많이 나오는거 보니까 분명히 주변에 업그레이드가 있단 얘기에요 어 만났네 어 봐 업그레이드 분명히 있지 무기 업그레이드도 있고 포뮬라도 하나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한테 머리에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자 빨리 그 다음 사이언티스트 이건 뭐야 이건 필요없고 데드락 듀레이션 좀 약간 켜주고 켜주고 스테미나 올려주고 아이 시끄러워 아이 메딕 메딕효과 올려주고 어 뭘 하나 안 먹었나본데 내가 왜 마나가 안 보이지 불수가 어어 나 안 먹 뭐 안 먹고 왔나봐요 아 큰일났다 아 만화 업그레이드하는 건 안 먹었나본데 아 아 젠장 자 재밌는 스나질 아우 저 머리만 살짝 보였다가 안 보이네 머리만 살짝 보였다가 안 보이네 이 총을 아직 먹으면 안 돼 좀 아꼈다가 나중에 먹는 게 좋아요 빨리 가서 이 타워 크레인을 작동시키라고 하는 거죠 뭐 던질라고? 던져봐 어 야잇 일로와봐 이스키 피다 오케이 오 피다 자 열두 발 썼으니까 이제 탄창을 먹으면 돼 알았어 크레인 빨리 옮기면 되지 아이 여기 가면 크레인 어? 어 이거 샷건이잖아 크레인 스위치가 여기 있죠 빨리 빨리 제자리로 가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 어 이거 뭐야 어머 길을 잘못 왔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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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 고개 넌 이미 죽어있어 넌 이미 죽어있어 넌 이미 죽어있어 다 죽였나? 이제 크레인이 오겠지 크레인 타면 스나탄을 조금 더 줘요 흠 흠 흠 흠 흠 빨리와 빨리 내려와 자 오케이 어? 이상하네 저장 저장 방금 저장 됐나요? 자 어쨌든 4화 끝 2 2 7 8 7